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화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문화비유가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문화비유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그 메시지가 담긴 바로 사케오라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 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비유의 그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는 그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이 문화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이 문화비유가 어떤 상황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당시에 전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 사케오 집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바로 사케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주셨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아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어떤 상황이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종합해 보면 사케오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자들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문화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가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런데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만났던 이 여리고는 오늘날 우리가 텔여리고라고 불리는 이 여우수아 시대의 그 여리고가 아니라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신약시대의 그 여리고로서 그냥 걸어서 하루길 즉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2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보면 19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아주 중심 인물이 나오죠 돈밖에 모르고 돈 앞에서는 피와 눈물도 없었던 그 사케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받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의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질 말씀이 뭐냐면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과 이 말씀과 더불어 뭐냐면 이상하게 적용을 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시켰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자라는 그 대상을 바로 현재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자신들에게 빗대어서 그것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하려 한다라는 그 말씀을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길 남지 떨어진 이 가까이 위치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꼭 입성하시게 되면 유대왕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전에 다일 왕 때의 영광 그 솔로몬 왕 때의 그 차이었던 그 영광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세울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사케오 그 사건 그 10절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문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데 그때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11절의 그 말씀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로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과는 달리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 당시의 시대에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모르는 그런 여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가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어느 지역에 가면 과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군대가 있었죠 어디죠? 강원도? 원통 이제 원통, 그렇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곳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 여행이랑 먼 곳에 간다라는 것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냥 막연한 여행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10명의 그 종들을 불러서 당시의 화폐였던 은으로 된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루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바다가 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구절에 언급되는 비유를 보면요 어떤 귀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어떤 귀인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빗대어서 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10명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바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오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가신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의미로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절에서 비유로 언급된 것 문화 그리고 장사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문화 비유와 비슷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어떻게 보면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따로 쓰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벽하게 분명하게 다른 내용이다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화와 이 달란트 비유가 다른 것은 뭐냐면 종들에게 주어진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줍니까? 세 명의 종들이 있는데 세 명의 종들에게 한 종은 금 다섯 달란트를 주고 두 번째 종은 금 두 달란트를 주고 마지막 세 번째 종은 뭘 줘요? 한 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어때요? 열 명의 종들을 다 불러서 각각 은으로 된 한 문화식을 그 종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계속 저한테 제가 말하는 걸 따로 오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각 사람들이 다르게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뭐라고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죠? 똑같이 받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인들이 예수님께로 받은 똑같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받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보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 전반부를 보면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오인들을 의미하고 보배다라는 것은 바로 보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서 부서질 바로 우리들의 육신을 가리키죠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해보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오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처럼 은하, 한문하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갖고 있다고요? 한문하 한문하 뭘 가졌어요? 한문하 한번 고백할까요? 나에게는 한문하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보배인 이 보금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예를 든다면 우선 고린도서 4장 7절 후반부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그 말이 포함된 그 말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바울은요 보금인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보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역량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량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서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이 변화받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삿개오라는 그런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돈만 알던 삿개오에게 보금이 들어갔어요 보금이 들어갔더니 그는요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움켜쥐을까 내 것도 움켜쥐고 저 사람 것도 움켜쥐고 저기 많은 것 같은데 저것도 뺏어서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손이 어때요? 보금이 들어가니까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참된 그리스원의 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보금의 그 보금에는요 내재적 전파성을 전파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재적 전파성이라는 것은 이 보금 안에 존재하는 내가 전파하고자 하는 그 강한 그 능력 그것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정 9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자마자 그 얘기는 어때요? 자신이 받은 그 보금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의 그 보금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보금 4장 27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 받자마자 그녀가 했던 건 뭐냐면 당장 달려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에 대한 그 보금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동일한 보금을 받은 우리들도요 동일한 보금의 능력을 소유함은 물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름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주인인 귀인이 자신의 그 종들에게 은으로 된 문화 하나씩을 주면서 그들 하여금 얘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이 은 문화 하나씩 줄 테니까 이거 잘 간직했다가 내가 돌아오면 그대로 주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주인이 얘기하는 것은 잘 받아서 보관만 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장사하라 비즈니스하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금을 주신 그 이유도요 받은 보금 때문에 혼자서 기뻐하고 받은 보금 때문에 혼자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보금을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볼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맞아요 보금이었어요 그렇다면 보금을 가지고 장사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금을 전하였어요 구원사역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즉 뭐예요? 우리가 때와 장사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뭘 해야 돼요? 보금을 가지고 구원사역 장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에게 거듭난 사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선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지라 이렇듯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문화, 이 보금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그로하여금 예수님께 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장사를 하라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보금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보금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과 텍사스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금을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이 보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보금의 장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꽁꽁 사서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들처럼 보금을 나 혼자만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다음으로 달란트와 문화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달란트와 문화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용했던 이 달란트와 문화를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이 금화 한 달란트는요 약 75파운드의 금으로 약 200만 달러의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은으로 된 이 한 문화는 약 1.3파운드 정도로 약 3만 4천 달러로 이 달란트의 몇 배예요? 6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 달란트 200만 달러로 되는 이 한 달란트 그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200만 달러로 되는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문화는 어떻습니까? 보금으로 상징되는 문화는요 달란트에 비해서 60분의 1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죠 이를 반영하듯 오늘날의 많은 그 교회와 많은 그리소인이라는 그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는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그냥 입술에 침이 많으도록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의 입술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소의 그 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가 보금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간직하지도 못한데 세상이 보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마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 즉 보금은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한 문화인 보금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없었을까요? 1885년에 한 문화의 보금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한 언더우드 성교사나 1956년에 한 문화의 보금을 가지고 에카도르의 그 정글에 가서 도착하마자 숨겨있던 짐 엘리엇과 4명의 그 친구들의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은 그렇죠? 그냥 너무 가치없는 생명 그 생명이 가치없게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초라하고 그 희생을 아주 가치없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나 다섯 문화를 남긴 그 종들처럼 바로 바울 당시의 로마와 한국과 에카도르의 그 야만족과 세계가 변화받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이 보금의 하찮게 세상에 보는 하찮은 이 보금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문화인 보금이 가진 능력이요 바로 보금의 위력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우리 14절을 보면 이 문화를 받는 그 종들 말고요 또 다른 그 무리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댐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백성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들은요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사주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런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을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바로 보금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과 물질이 주는 그 편안함과 만족 때문에 보금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보금을 전할 때 우리가 보금을 전하는 보금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다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귀한 보금을, 기쁜 소식을 저에게 줘서 너무 고마워요 커피 한 잔 하세요 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그 모습이 맞나요? 예수님의 예자만 그래도요 아 됐어요 믿거든요 가거든요 그만하세요 하는 모습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이든 미국 분이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모습을 봐도 어때요? 믿는 사람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보금도 전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보금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조롱하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금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만 유난히 일어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가 보금을 전할 때에 아 됐어요 그만해요 짜증나요 그런 반응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도 그랬으니까 그 대신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서 귀인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에 귀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제림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귀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자신의 그 종들을 부르터서 그들이 안부나 그들이 어떻게 밥은 굶지 않았니? 하면서 그런 걱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은하 한문화를 그들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 장사의 기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사의 기본 목적 여기서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사의 기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 우선 이유 추구예요 장사인데 이윤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는 뭐예요? 그 장사는?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장사의 기본 그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 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귀인의 그 질문에 주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 종들의 그런 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 말씀처럼 첫 번째 종은요 열 문화를 또 두 번째 종은 다섯 문화의 그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의 그 복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장사해야 할 그 우리들은 현재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들과 같이 동일한 문화 동일한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장사 복음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그 장사를 하는데 얼마의 그 이윤을 남기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설을 한 20주를 함께 나누면서 매번 강조하고 반복했던 고백처럼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스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만이 아마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인에서 낳은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의 그런 행위를 무시해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은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적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살든지 또 죽어서 주님께로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의 신반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스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애는 심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거절에 나오는 그리스오인들이 그리스오 앞에서 받게 될 그 심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오 앞에서 받는 심판은요 그리스오인들이 그리스오 앞에서 받는 심판은 바로 그리스오인들의 삶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그리스오 앞에서 받는 심판은 그리스오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가진 그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리스오를 중심으로 살았냐 살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선물이 그리스오께 순종해야 할 어떤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을 뿐더러 그리스오인들의 그 삶의 기준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오의 말씀대로 그리스오를 중심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 선한 행위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아닌 바로 자신의 그 정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악하다 여기시며 이에 대한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요 본문에 나오는 귀인이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요 각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준 그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너의 그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힘을 썼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어진 20절을 보면 이번엔 장사를 아예 하지 않은 그 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인다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오늘날에도요 이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을 어떤 범법자다 악한자다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독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가늠을 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교회에 나오는 곳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적어도 어때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한 번 정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가진 그 문화를 수건에 꼭꼭 사서 파묻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황폐해져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자신의 수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를 수건에 꼭꼭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왜 장사하라는 그 주님의 그 명령에 주인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지키지도 않는 그 수건에 꼭꼭 쌓아두었을까요? 21절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님은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귀인 예수님을 얘기했죠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십니다 도대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좋은 주인이에요? 아니면 나쁜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했고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적으로 너무 내로운 그런 평균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요 피를 좋아하시고 살인을 좋아하시고 그냥 뭐 자꾸만 권위적이고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한 문화를 가진 그 종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오인이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전도하지도 않고 그리스오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삶을 살까요?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의 일 가운데 동참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22에서 26절을 보면 주인이 이 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 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에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자가 바로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문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복음이 주는 은혜의 혜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장례 받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은혜를 받기만 할 뿐 그 은혜의 이문을 남기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바로 시험당했어요 뭐 실족했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믿음이 식어졌어요 라는 그 식으로 어때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 비유는요 구원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 비유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재생산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화를 수건에 꼭꼭 싸매둔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 관심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서 전도를 한 번 못해도요 어때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반성이신 예수 그리스 위에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현대인 성격으로 이 본문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이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초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 이 기초의 건물을 세울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은 뭐예요? 신앙의 열심을 가진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예요? 그냥 흉내만 겉으로 그냥 보이기 위한 그런 섬김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종류가 있대요 13절을 보면 그러나 심판 날에는 각자의 인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 날에는 어때요? 불로 그래서 만약에 세운 것이 사람들 각각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때요?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금이로 세웠는지 뭐 볏짚을 세웠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는 어때요? 가짜는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상검이 겉으로는 이생의 세상에 있으면 그렇듯하게 살아도 어떻게 그게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어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심판 날에 불로 시험하실 때에 모든 상이 다 타버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류의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댐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모든 자들에게도 바로 심판이 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그리스인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사명이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령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 달라스 지역에 여러 가지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맛집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식당이 있는데 맛집하면 어때요? 소문이 퍼져요 그리고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이면 사이버 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 죄송해요 남편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자매님의 공통적인 게 있죠 아주 명품 백! 막 5천불, 만불 하는 그 백이 어? 월요일날 내일 백불에 판다 그러면 자매님들 주위 사람들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나 맞아요?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서는요 자연적으로 그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기쁜지 알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을 이룬 구원 받아요? 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이 퍽 우리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지도 않고 또 우리 입으로도 전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퍼져나가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요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가족, 친구, 형제, 자매, 부모 등등 기타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아서 그냥 나만 쇼핑백 사야지 얘기 안 해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해야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빌리포스 1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12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라고 고백했고요 14절에서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했고 18절에서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소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감옥소에서 이 글을 썼죠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매어 있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질투함으로 더하는 사람 감옥에서 바울이 폐하파를 하면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은 전파되니 어떠한 복음이 전파되니 자신은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요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그 장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리소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이 문을 남기는 그 복음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마음도 쏟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중에 그리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칭찬받고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겼던 자리에 열 고울을 다스린 권세와 다섯 고울을 다스린 권세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그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